안녕하세요. 스킨소울 앤 뷰티 최민정입니다. 저희 대표 브랜드 아이빌리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와인의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와인 스파클링 헤어 앤 바디는 와인 한잔을 하면서 욕조에 누워있는 감성적인 느낌 그대로를 담아냈습니다. 탄산수의 탄산기포가 모발과 피부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두피와 모공 속 유해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줍니다. 또한 모발과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현재 전국 10개의 롯데백화점 매점에 입점되어 있고요. 해외에서 많이 반응이 좋은 제품이어서 앞으로 해외 진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너 레 3 13 9